두 사람이 헤어져요 아 왜요 몰라요 말하자면 복잡해요 우리 이사도 가요 이사요 그럼 이제 집에 가도 3시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사람 진짜 잘 되길 바랬었는데 어쩌다가 왜 자꾸 우리 따라다녀요 우릴 따라다닌 건 지방을 넣거든 그 지방을 소리 그만하라니까 형님이 기분이 별로니까 건들지 마 근데 선배 왜 제가 준 목걸이 안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다니냐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목걸이요? 야 지방울 너 세레이션 그딴 걸 또 준 거야? 그새 또 새치기를 했어? 세리씨 그거 어디 있습니까? 당장 돌려줘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거 그냥 갖고 계세요 전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차진우 그건 제 마음입니다 한 번쯤 마음을 어떻게 돌려봤습니까? 야 이거 봐라 세게 나오네 야 너 내가 경고하는데 세리씨한테 그만드리대 세리씨 내 여자야 그쪽이나 그만 껄떵거리세요 선배는 제 여자입니다 아 Anybody 그 사이 Rhodes ilk 뽐явándлюч 아 아 이 감사합니다.